일반 전화, 인터넷 전화 차이를 모르시면 기본 요금으로만 매달 최대 6배 손해봅니다 오늘은 전화 설치 꾸이 팁 두 가지와 월 550원에 착신 전환하는 방법까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전화는 인터넷 연결 없이 선만 연결되어 있으면 사용 가능한 전화이고요 인터넷 전화는 인터넷 망을 사용하는 전화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끊기면 사용할 수 없죠 그리고 포트면으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연결 부분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인터넷 전화 포트면이 더 큽니다 가끔 무선은 인터넷 전화라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반 전화도 무선 전화기가 있고 인터넷 전화도 유선 전화기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도 다릅니다 먼저 일반 전화는 코드선으로 정전 같은 비상시에 통화가 가능하고요 기본 요금도 저렴하고 팩스도 가능하고요 지역 번호로 신규 가입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용료가 비싸고 문자메시지가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 인터넷 전화는 이용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와이파이만 터진다면 장소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환이 가능하면 추가 요금 없이 사용할 수 있죠 단점은 와이파이 공유기를 임대해야 합니다 인터넷이 끊기거나 정전이 난다면 사용할 수 없고요 지역 번호로 신규 가입도 안 됩니다 신청은 통신사 홈페이지, 전화상담,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KT와 SK는 일반 전화, 인터넷 전화를 구분해서 서비스하고 있고요 LG는 인터넷 전화만 있습니다 LG를 이용 중에 일반 전화기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CPG 모뎀을 임대하시면 되는데요 일반 전화와 CPG 모뎀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LG의 경우에는 지역 번호로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죠 요금도 통신사별로 기본요가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나고요 일반 전화는 무조건 단말기를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인터넷 전화는 통신사를 통해 최소 월 2,090원으로 단말기 임대가 가능해요 그래서 매달 인터넷 전화 요금에 단말기 임대료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SK는 호환되는 기계가 있다면 따로 단말기 임대 안 하셔도 되고요 LG는 일반 전화기 구매 후 인터넷 전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KT는 무조건 임대 단말기를 사용해야 하니까요 꼭 유의해주세요 단말기 설치비는 첫 달 요금에 합산되어 나오는데요 인터넷 TV와 함께 신청할 경우 SK와 LG는 전화 설치비가 면제되죠 어떤 곳을 선택하면 좋은지 쉽게 정리해드리자면요 신규로 지역번호 발급을 원하시거나 집전화 사용량이 적으신 분 통화하는 상대방이 일반 전화가 많거나 팩스를 사용하셔야 하는 분은 일반 전화를 추천드립니다 집전화로 이동전화와 통화량이 많으신 분 해외로 가거나 해외 통화량이 많으신 분께는 인터넷 전화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급한 일로 자리를 비워 전화를 받지 못할 때 전화 받을 수 있는 꿀팁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착신전화는 부재시 걸려오는 전화를 다른 전화번호로 연결해주는 기능인데요 신청은 전화 신청과 방법이 똑같습니다 같이 쓰면 유용한 부가서비스도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요금은 일반 전화, 인터넷 전화, 모바일로 나눠지는데 그에 따라 통신사별로 기본료가 달라요 착신전환 후 추가 통화량이 발생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착신전환과 해제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전화 받고자 하는 번호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전화 및 해제 시에 별도의 안내멘트가 나오지 않고 뚜뚜하고 끊어지니까요 설정이 끝나도 전화 걸어 확인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전화와 함께 인터넷 신청하시려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통신사별 요금과 사은품표 함께 정리했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인터넷 신청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현금 사은품을 최대한 많이 받는 거죠 현금 사은품은 가입자 수가 큰 업체일수록 많이 줄 수 있는데요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본사로부터 받는 수당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리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곳이 가입자 수가 많은지 현금을 안전하게 주는지는 알기 어렵잖아요 이때는 저희 아정당으로 연락주세요 저희 아정당은 회사 규모가 전국 1위라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고요 현금 사은품도 설치 당일에 지급해드려 안전하고 누적 후기도 1.7만 개로 믿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70만 원 이상의 사은품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현재 아정당과 삼성이 다이렉트 제휴를 맺었는데요 정가 70만 원인 삼성TV 또는 100만 원 상당의 건조기를 원료금 3만 원대의 인터넷 TV 상품만 가입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단통법 폐지 소식 들으셨죠? 저희 아정당은 휴대폰 지원금 최대 50만 원 아이디 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합니다 가입하지 않으시더라도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한 저희 아정당 A833-3504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